선호하시고 유나윤 프로님이 선호하시는 헤드 헤드는 켈로웨이 에픽 켈로웨이 신형에픽 켈로웨이 에픽을 지금 쓰고 계시고요 샤프트는 몇 그램짜리 쓰시죠? 54그람 54그람의 강도는? 강도는 이게 표기의 4.2 저희는 cpm으로 표기라기 때문에 cpm이 245 cpm짜라 다른 업체들 걸로는 S강도 되는 거예요 들으셨죠? 45그람? 54그람에 S급 이라고 하면 되는데 cpm이 245 그 정도 샤프트를 쓰고 계시고요 참고로 저는 여기 와서 처방을 받을 때 당신은 힘이 너무 없으니 49그람을 드시오 진짜 유나윤 프로님보다 한 스펙 아래돼요 유나윤 프로님이 쓰시는 것보다 한 스펙 아래를 쓰고 있고 그걸로 바꾸는 헤드 스피드가 많이 향상이 되었어요 그러면 아까